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네! 아무도 이젠 신도 날 못 막아 어떻게 됐어? 죽여! 오늘 안에 반드시 죽여 없애! 사랑하는 내 딸 혜인아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너 이름이 뭐야? 혜인, 이혜인 도와주세요! 이분은 밥 먹을 땐 필요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? 사고할 줄도 모르고 고마할 줄도 모르는 입은 주댕이라고 했거든? 우리 원장 순녀님이? 네가 혜인이니? 네! 이리 와봐 어쩌면 기회인지도 몰라 진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기회 이 결혼 내 불행 모두 윤희창 당신 때문이야 나도 이번 일만 잘 끝내고 나면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이 장인으로 깨서 차려주신다던가 네가 어떻게 해냈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고 넌 신경 안 쓰여? 강 사장님하고 손을 넘나드는 사이처럼 보이잖아 나 같으면 경고한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이혜인 구하여 했냐 무전 건설의 존패가 그 계집안한테 달려있어 우리 혜인이 하회장님 댁 딸로 사랑 듬뿍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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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님 넌 이 혜인을 내 집에 데려와선 절대로 안 됐어 이혜인 넌 사이처럼 안 됐어 이혜인 넌